인천대학교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개최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제3대 총장 최종 후보자로 박종태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앞서 인천대 총장 추천위원회는 이달 초 박종태 교수, 최계훈 명예교수 2명을 총장 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했으며 이사회는 면접을 실시해 재적이사 과반수를 득표한 인천대 전자공학과 박종태 교수를 최종 총장 후보자로 선출했습니다. 박종태 최종 후보자는 앞으로 교육부 장관 임명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임명일로부터 4년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